강서구보건소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강서구민,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9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교육으로 강서구보건소 5층 응급처치 상설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20명에 한해 2시간씩 교육이 펼쳐지며 지난 9월 5일과 7일을 포함해 오는 16일, 22일, 30일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교육 이수 후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의학과로 문의하면 됩니다.